여자 회원들은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 포인트를 줄 남자 회원을 뽑아야 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32살이요. 아 진짜요? 좀 나이 더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36살입니다. 동환이세요. 아버님 그 아침만 챙겨 오셨어요? 앞치마나요? 아니 원래 식사하실 때 많이 쩝쩝거리고 해놓으셔서. 이봐요 지금 그런 자리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거 하고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빨리 꺼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원래 많이 튀기고 막 그러시면. 뭘 튀겨요 오늘은 조금씩 먹을 거예요. 아니 뭐 앞치마나요. 저는 챙겨드리려고 챙겨드리려고. 음 맛있다. 먹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 그런 분에 살 많이 안 찌시는 것 같은데. 운동은 좋아요. 아 운동 많이 해요? 지금 찬스 플레이라고 현대무용이랑. 현대무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취미자특기. 전공은 안 했어요. 승마 말도 타고 말도 타고. 승마 안 타고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저 다니는 마장이 의정부 쪽에 있어요. 아 의정부요? 아 진짜요? 저 동주천 살아요. 네. 저 의정부 출신. 아 진짜요? 어. 아 이게 좀. 뭐가 좀 가까워지네요. 아 의정부에요? 네. 초중고 다 나왔어요 거기서. 아 진짜요? 저 초중고 다 동주천 나왔어요. 아 10분 거리 있었네. 그러네요.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아. 지금 의정부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요 지금 집은 청담 쪽에요. 아 청담도? 네. 아 웃기다. 저랑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랑 정말 정말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승마 의상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야 승마 너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승마 한다고요? 제가 리액션을 너무 거시같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이름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끝났어요. 이거 독대 자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저 취미가 뭐예요? 저요? 맡겨볼까요? 응 응 응. 저 활동적이신 편이잖아요. 응? 네. 아니죠 집순이죠. 혹시 평소에 약삭바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요? 왜요 왜요? 눈치로 세골 세골 보다가. 전혀 전혀 전혀요. 뱀처럼. 나도 해요. 완전 집돌이에요? 저 구녀가 없는 거 봐요. 저도 오늘 사실 집 밖에 한 8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집돌이에요. 진짜 집돌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요? 집이 OX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집이 왜 거기예요? 뱉던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이 왜 거기냐고요?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나 진짜로 옆에 쓰면 대게 뭐라 그래야 돼? 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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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해 말씀하세요. 네, 그냥 내 비밀을 다 얘기하고 싶어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옆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실 크게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이건 진심이에요. 카메라 나온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진심으로. 정말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미치겠네 지금. 정말, 정말. 정말 진심, 진심. 진심이네요. 그 포인트가 뭐라고. 모르겠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난 진짜 우유 이렇게까지 겹쳐야 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 움직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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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 거지, 이게! 그런데 친구가 생긴 기분. 외로운 한국 생활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그냥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의 비밀들을 얘기해 주고 싶었고. 몰라!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몰라! 그게 오우님이에요. 지금 나에게 애기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여기 출발하시기 전에 게임 같이 한번 해 보니까 정 떨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요? 네. 이런 보살 믿으시나요? 아니, 일단.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그런데 여기 뻔뻔하게 앉아있다고요? 아니, 육군이 눈이 너무 진짠데. 내 눈이 뭐. 눈이 약간. 거의 손을 났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거 너구나. 아니, 아니. 야, 잡았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인터뷰 때 누군가 내 눈이 유명하다고 얘기해도 그게 너였구나. 괜찮아요. 제가 보호할게요. 한국 생활이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런 얘기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한국 잘 몰라요. 그런데 친구 얻었어요. 그게 초이. 들어오던 제 진심만 알아주십시오. 저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초이 씨 뜻대로 하세요. 진짜는 있어요. 페이크와 진짜를 구분하셔야 해요. 저는 정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회원들은 각자 단 한 명의 남자에게 포인트를 선물했다. 과연 여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지. 예능 파트너를 쟁취하기 위한 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쿵짝을 맞춰 뒹굴뒹굴입니다. 대결할 이인이 이쪽 이불 끝에 누워서 시작. 두 사람의 몸에 이불을 감싼 채 구르시면 돼요. 아는 채로. 이때 보시면 노란색 구조들이 있고 파란색 구조들이 있죠. 그렇죠. 즉 둘이서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에. 그러는 동안 자기 거가 오래 걸리는 시간만큼 점수를 드려요. 즉 자기 거는 누르고 있게끔 버텨야 되는 거고. 버텨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넘겨서. 너무 뻔한 기간이 아니구나. 너무 뻔한 게임. 그런데 이거 김종국 씨하고 게임하면. 거의 점수 못 얻어요. 지저분한. 시작부터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쑥스럽네. 아 이런 거. 아 남자라도. 쑥스러운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쑥스러워. 아 진짜. 아 진짜. 됐어. 자. 자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위에서 시작하면. 시작. 한번 머물려고 해야 되고. 잠깐만 내가 무슨. 일단 돌아야지 근데 일단. 노란색이 지석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노란색이 섭진형이면 저기 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야지. 아 내가 무슨. 노란색이 지석진이에요.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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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이걸 지나야 돼. 지나야 돼. 다 끝났다. 이걸 빨리. 아 성진이 머리가 들어갔어. 다 끝났다. 이걸 빨리. 이걸 이제 오래. 이걸 이제 오래. 이걸 성진이 오래 머물러야 돼. 형 돌아야지. 아니 돌아야지. 오. 아. 야. 야 이거 또 금방 가네. 야. 야. 야 이거 또 금방 가네. 야 진짜 오래 있었어. 야. 야 잠깐만. 야 너무 오래 했는데요. 야. 아. 아. 아 그만. 박진이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 일어나. 성진이 형. 성진이 형. 아. 아. 형. 일어나. 성진이 형. 성진이 형. 성진이 형. 형. 일어나. 숨 쉬어. 일어나. 엠블럭. 절대 갈들지 마. 드림큰 갖고 와. 성진이 형 달려내. 엠블럭. 눈떠. 성진이 형 눈떠. 성진이 형 달려내. 야 정류. 아. 야 이거.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정정하다. 야 정정하다. 두 분의 대결 결과는. 하하 씨 즉. 어 그래도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게 손이 묶여가지고 안에서. 이광수 씨가 노란색. 유재해석 씨가 파란색. 시작. 시작. 이광수 씨가. 이광수 거에요? 저 이광수 거에요? 이광수 거에요? 이광수 거에요? 이광수 거에요? 돌려 돌려 재석이 형 돌려 야 이광수 형 아 문상 꼼꼼하지 마 야 광수 형 눈 돌아왔다 광수 형 눈 돌아왔다 이광수 눈이 나왔다 저 이광수 눈 예능 눈 예능 눈 으아 아 무서워 야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이거는 야 집게 안돼 이거 빨리 받으자 야 이 친구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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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다음 사람 어떻게 하라고! 종이 형! 야 이거 뭐 하면 좋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 두고 두고! 아 이거! 야 스팸가 편안하게 누워있어? 괜찮아, 세찬. 멋있어. 김종국 씨가 노란색, 세찬 씨가 파란색. 몰라, 그런데 세찬이. 시작. 가자. 가자. 드리게 굴러간다. 드리게 굴러간다. 노란색이 누구야? 김종국이 여드란데. 노란색이 여드란데. 여기서 노름데. 가. 너 뭐 끝났다 봐야 되지 않니? 이거 끝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끝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안 움직여. 야, 우리 보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한 바퀴 굴러줘야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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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그래, 뭐 있어? 다정하다, 다정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종료. 종료. 오케이. 불쌍해서 못 보겠다. 불쌍해서 못 보겠어. 자, 지효랑 소민이야. 소민이 종이인형이잖아. 소민이 종이인형이잖아. 그런데 이거 소민이는 한 게임 더 해야 해요, 지금.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유력하지. 언니 종이인형이 알고 있거든요. 아니, 체력을 비축해 놔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두 게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저는 두 게임을 뛰어야 해요. 야, 지효, 지효 여유 있는 거 봐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언니 모르는 줄 알아? 졸릴대. 졸릴대. 안 해, 지효, 지효. 야, 너 어디 파고들이야. 야! 언니는 약간 이런 거 간지러운 거 싫어해. 자, 노란색이 전소민 씨고요, 노란색. 파란색이 송지우입니다. 시작! 도와야겠다, 도. 아, 소민아. 도를 이제는 좀 도와야 해. 아, 전소민. 아, 전소민. 아, 전소민. 어, 버티네? 어, 어. 그래? 지효야, 꼴팍 2까지 와야 해. 어. 아, 유석이 꼴팍예요. 역시 또 전소민이 또 경기 지저분하게 운영하지. 전소민이 또 경기 지저분하게 운영하지. 아! 아! 아, 씨야. 와 이걸로 이겨? 와 이걸로 이겨? 됐다. 됐다. 끝났어 이거. 오늘 그런 게임 더 뛰어야 해요. 야 소민이가 또 이번에 더티플레이를 할지 궁금하다. 그런가? 소민한테도 뽀뽀를. 아니 너 오늘 소민이가. 소민이 한번 예능적인 거지 뭐. 쑥스러워서 안기도. 어떻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는데. 아니 좀 어색한데 언니. 야 예능인데 뭐 예능. 쿵짝이다 쿵짝. 꼬막한데. 준비 시작. 의자. 어 이거 전소민. 뭐야. 어디 있어. 힘을 아꼈다고 그랬잖아요 전소민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지금 되게 세 보여. 야 소민아. 공장. 야 정성은 김종국인데 지금 거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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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 야 됐다. 대단하다. 야. 어 진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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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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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할 줄 알았어. 아허. 아허. 아 종료 아 아 굿게이 아 초면에 초면에 스킨쉽